2024학년도 볼수록에 수능 만점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2 끝나고 고 3 시작하기 전이에요. 아, 근데 저 진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학생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정권 선생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뿐만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5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데뷔를 위한 첫 발자국, 지존역에 관련된 OT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다음, 바로 우리 차례가 됩니다.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났고요. 이제는 바로 우리 차례.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지존력이라고 하는 이 강의명 자체는 바로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능력이라 하여 여러분들을 수능 지구과학 1에 1등급에 도전할 수 있고 만점에 가까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실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장풍이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작년과 다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우리 우선 강의수도 많아졌고 교재도 완전히 리뉴얼해보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이제 좀 바뀐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응하기 위하여 장풍이가 좀 빠르게 한번 좀 더 진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에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억양이 약간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고난인 것 같고 힘듦을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20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되고 어떤 계기가 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수능이 고득점을 맞게 되고 그 고득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어떤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능을 준비할 때 힘들 거예요. 힘들지. 혼자만의 싸움을 할 것이고 끝도 없는 싸움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밤에 잘 때 안경 쓴 애들은 안경을 벗으면서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으로 시작해서 다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겠지만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기회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부터라도 애들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장풍이랑 같이 한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한번 지구과학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그리고 장풍이는 어떤 걸 준비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올해부터 장풍이의 어떤 좀 테마를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는 지구과학원 그 수능의 길에서의 GPS 장풍 사이언스다 이거야. GPS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랑 같이 잘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지구과학원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수능이 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에, 즉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수능 출제의 경향, 이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이 부분이 무엇이자면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여론을 보고 이제 언론을 봤을 때 뭐 킬러 문항이 배제됐지만 굉장히 극난이도 불순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불순응이건. 킬러 문항을 없애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어떻게 쉬울 수 있어요. 공부를 적게 하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무조건 모든 시험이 다 불순응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해놓으면 불순응이 됐건, 지옥순응이 됐건 여러분들은 수능을 자신감 있게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2024학년도에 대한 수능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별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능 시험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에 되느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사고력, 얘들아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응용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니? 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능력에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사고력과 응용력이죠.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료 분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거기에 문제에 의한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책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인데요. 이거 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생각해봐. 30분이야. 20문제를 풀어요. OMR 카드를 작성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 5분을 빼면 25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뭔지 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해봤잖아. 그러니까 25분 안에 2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문제를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해력이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 문장, 즉 문제를 해석하는 데 벌써 30초의 시간이 지납니다. 자, 보기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아 보기를 보다가 어머나? 30초의 시간이 지나요. 즉, 한 문제를 풀 때 얘들아 1분이 좋게 넘어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얘들아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 문제가 막 5분, 6분 막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 보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딱 나오니까 도대체 이 자료는 뭐지?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생각하는 데만 30초가 걸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자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멘붕에 빠뜨립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킬러문항이었어요. 그럼 막 시간을 촉박하게 하죠. 19번, 20번의 오답률이 85%를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가 킬러문항이었는데 킬러문항이 배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을 분석해보면 그 수능 기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봐주시고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을 분석해본 결과 새로운 유형의 자료라던가 아주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는 배제되었습니다. 버트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장표회나 같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놨다면 조금은 접근은 가능한 하지만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기가 정확한 숫자가 아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상대적인 대소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도록 만들어낸 보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2024학년도의 문제 중에 16번 문제라던가 19번 문제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을 보고 이제 2025학년도의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수능 출제의 경향을 분석해보니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본 개념을 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건 얘들아 수능의 기본 아니겠니? 기본 개념을 잘 다져야 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수능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은 내신화였다면 이제는 수능 스타일로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훈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장풍이의 강의 제목이 얘들아 전부 다 능력을 얘기해.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능력, 지존력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 지구력 지구과학을 속전속교 그러니까 능력이야 전부 다 지속력, 지혜력 어떤 능력을 즉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하면 했더라면 아이템을 받는 거야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완전 딱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수능을 보자라고 하여 장풍이의 강의 제목이 약간 력, 력, 력 이렇게 얘기해요. 지존력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어떤 개념이 되는 자, 2024학년도 수능 출제를 보니 정말 엄청나게 계산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상대적인 대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 개념에 맞춰서 이제는 사고력과 응용력까지 여러분들은 갖춰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물어봅니다. 사고력과 응용력은 도대체 어떻게 키울 거야? 내가 막 사고력 자 한 스푼 자 응용력 한 스푼 자 이번 시간에는 사고력 두 스푼 먹을 거예요. 약 먹이는 것처럼 넙 사고력과 응용력은 자신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장풍이가 제시하는 것이 맞죠.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의 수능도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기를 흔들림 없이 딱 맞출 수 있을까 계산부터 시간 관리까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2025학년도에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쏙쏙쏙 박히면서 오답률을 올릴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얘들아 지구과학이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지구과학을 수능으로 선택해서 원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쭉 강의를 하고 있죠. 통학과학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중능 강의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국에서 보면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중등 선생님이 있고 고1, 2, 내신 선생님이 있고 고3 선생이 있는데 선생님은 학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학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갖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과목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장풍이가 다 아는 거잖아. 중고등학교의 그 과정과 내용과 그 난이도를 선생님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구과학, 수능 지구과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러한 이러한 단계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거는 모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과 경계가 잘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우선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다른 과목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지구과학이 유독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열심히 하잖아. 등급이 올라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아닌 정말 내가 마음 잡고 꾸준하게 지구과학원 한 우물만 파잖아. 그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그런 가능성이 큰 과목인 장풍이는 지구과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우선 지구과학원은요.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고 6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풍이의 지존역 교재는 25개의 소단원으로 쪼개놨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이 바로 고체 지구입니다. 자, 직권의 변동과 지구 역사를 배우는데 우선 소 제목에 소단원의 제목만 쫙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자, 판구조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야.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중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학과학 배웠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왜? 판구조론에서 발사량 경계, 수리화면 경계, 보존용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났다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는 뭘 배우냐면 판의 이동 방향과 판의 이동 속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해령인지 해군지 그리고 변환단칭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니?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령의 의미와 해구의 의미와 변환단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해석해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능은 내신과 달라. 그냥 이 정도로만 공부하면 응용이 되겠지? Nope. 자꾸자꾸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응용이 되는 그 유형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되지. 그래,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응용을 해봐. 되니? 돼? 안 되잖아. 문제 풀어봐. 되니? 안 되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륙분포의 변화 멘틀대류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변동대와 화성암 화성암에서 종류는 얘들아 장풍이가 암기법도 나옵니다. 현무가 안산했나요 반려성의 화강이 이런 것들이 암기법이 튀어나와요. 암기법이 튀어나오면 얘들아 너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야 고등학교 3학년이고 N수생인데 선생님 저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라하라고 너희들 맨 처음에 얘들아 유치하고 그래요.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손가락이 오그라들면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왜 저렇게 인생을 사냐 되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암기법 무시하지 마세요. 암기법이 얘들아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 볼 때 있잖아 음성인식이 돼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멘탈이 붕괴됩니다. 30분 안에 수능이 다가옵니다. 점점점 쫄아요. 부담감 느낍니다. 그럴 때 얘들아 갑자기 귀에서 음성지원이 된다니까 신기한 능력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태적구조와 태적환경 지질구조 지층의 나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지층의 나이에서는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을 구할 때 반감기를 통해서 나이를 구하는 약간의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잘 생각해. 과학에서 말하는 계산 문제는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좀 나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막 아니 지구과학에서 얘들아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구 물리학이야 지구 수학이야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런거 삼각함수 나오고 피타고라스 나오면 지구 수학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고체지구 1단원에서 배우게 되고 자 2단원입니다. 대기와 해양의 변화 자 우리가 기압과 날씨의 변화 태풍 이거 전부 다 언제 배웠냐면 통학과학 시간에 한 번씩 배웠어요. 그리고 해수의 성질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죠. 자 해수의 표층순환 심층순환 상호작용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이제 엘리뉴와 라니냐를 배우게 됩니다. 이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도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 엘리뉴와 라니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됩니다. 괜히 자 매년 여러분들 장풍의 캐스트도 올라가 있는데 매년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문항의 단원이 있고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러한 문항의 단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은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구기후변화 지구기후변화의 지구외적 요인도 마찬가지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음 어려웠던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구기후변화에서 뭐 경사각이 변한다거나 세차운동이 나거나 또는 이십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장풍이가 이제 쭉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가끔 보면 우리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괜히 마음만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면 왠지 내가 팔자가 필 것 같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그죠? 당연히 얘들아 그런 행복감을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딱 나오잖아. 그럼 가끔 가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를 닫아요. 자 여기서 경사각 자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야. 세차운동이 있고 경사각이 있고 이심율이 있는데 얘네들이 세 개가 합쳐져요. 합쳐지면 얘들아 얘도 신경 써야 되고 쟤도 신경 써야 되고 얘도 신경 써야 되니까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 아 안 들어버려. 왜? 아 나 몰라 이거 찍을게요 막 이렇게 야 우리가 찍을 거를 정리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맞추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자꾸 열고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장풍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어 대기와 해양이고요. 자 고체 지구 배웠습니다. 대기라는 건 기체고요. 해양은 액체 지구겠죠. 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갑니다. 자 우선 얘들아 킬러 문항 뭐 어려운 문항 우리가 그냥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고난도 문항 또는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하자. 이 까다로운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2024학년도에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오답률이 1위부터 3위 중 1위부터 5위 중 3개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차지하는 단원이 바로 어디다? 3단원 우주입니다. 우주 자 우리가 우주로 시작할 때 장풍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왜 우주가 어렵냐면 평상시에 절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볼게요. 우리 앞에 이 단어는요. 엘리뉴의 라니냐 뉴스에서 맨날 나와. 대니? 태풍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편서풍 나와 안 나와. 언젠가 한 번씩 다 들어봤다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얘들아 빅뱅 우주론 나오고 정상 우주론 나옵니다. 갑자기 급팽창 이론 나오고요. 대니? 뭐 1A형 초신성이 나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저는요. 지구과학을 고다키 2학년 때 정말 안 했습니다. 아 노 베이스예요. 여기서 얘들아 베이스가 깔린 애들이 얼마나 많겠니?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다키 2학년 때 지구과학을 아무리 배웠어도 배웠어도 수능과는 접근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 개념만이 아니라 그 기본 개념에서 파생된 그러한 자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완벽하게 수능화 된다라고 했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노 베이스라는 생각으로 노 베이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을 접해야 됩니다. 그냥 개념 조금 안다라고 해서 난 노 베이스 정도는 아니냐가 아니라 다시 리셋해서 하얀 도화지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별의 물리량 갑자기 드라 물리량 나오니까 소름이 쫙 돋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 왜 물리를 따져? 또한 HR도 별의 진화 야 외계 행성계 야 우리 할 게 없어서 외계 행성계가 해야 되는 거야? 외계 생명체까지 우리 외계인 배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탐사 방법과 이 탐사 방법에서도 우리는 이제 뭐 시선 속도라던가 식현상 그리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계 탐사하는데 2024학년도 19번 문제가 바로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뭐 60도와 그 다음에 45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기출문제를 한 번씩 꼭 풀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설 강의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면서 해설을 하면서 2024학년도의 수능 체감 난이도를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3단원에 쫙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단원에서는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색하고 더 어색하다 보니까 더 어렵고 또한 문제가 더 까다로워 보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3단원이 더 어렵고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지구과학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풍이가 지존력 OT기 때문에 OT기 때문에 지구과학에 대한 특징 그리고 만점을 공부법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만점 공부법은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방향과 우리 풍마인들도 이렇게만 공부하면 수능은 어느정도 괜찮다. 자기가 생각한 예상했던 것만큼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얘들아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를 아는 것과 뻔한 얘기를 알고 실천하는 건 달라요. 그러므로 자 뻔한 얘기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얘들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다지는 강의가 강좌가 바로 지존력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개념은 얘들아 용어를 암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용어 암기 용어를 암기하지 못하면 얘들아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 불어요 와 그냥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어요 어민이 다른 거야 그러잖아 편서풍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해 됩니까? 그러므로 용어를 무조건 암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 방법 중에 제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과학원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스타 기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이 암기와 이해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 포커스가 나간 거야 괜히 얘들아 암기와 이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암기를 하기 암기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완벽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용어를 암기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가 아니라 편서풍이 불어요. 이렇게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지구 자전에서 휘어요가 아니라 전향역은 북방구에서 운동방향이 오른쪽 남방구는 운동방향이 왼쪽 이렇게 용어들을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풍이는 무조건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풍반이들도 얘들아 내가 어떤 걸 강조했냐면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것 즉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를 암기하는 이 지존역 강의는요 우리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일 갔다 와서도 보라고 해요. 수능 전날까지 기본 개념을 계속 끼고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알아? 암기가 됐어. 이해를 했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안 까먹어? 무조건 까먹어. 무조건 까먹어. 선생님 왜 저런 일이야 자꾸자꾸 외우면 까먹어요. 당연한 거야. 인간이니까 너희들 생각해봐야 되나. 아침 먹으면서 점심때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니? 걱정 안 하잖아. 점심때 또 먹으면 되잖아. 점심 막 먹었어. 엄청 먹었어. 엄청 먹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 점심 먹으면서 어떡하지? 좀 이따 배고프면 어떡하지? 걱정해. 아니잖아. 저녁 또 먹으면 되잖아. 이건 걱정은 안 해. 근데 얘들아 암기한 것을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해요. 야 암기한 거 까먹어. 100% 무조건 그러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반복해야 돼. 안 까먹을 때까지. 밥은 시간 되면 계속 배고파요. 근데 암기는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세 번 외우잖아. 절대 안 까먹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개념은 얘들아 수능 전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자, 뭐 2025학년도 수능은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에 기출문제 분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수능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개념이 그대로 내신처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갖다 붙이고 따붙이고 컨트롤 T 컨트롤 V 막 다양하게 요리한 후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요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제 저기 멀리 서 있는 얘들아 저기서 김치찌개를 먹어볼 거야. 김치찌개를 먹어보는 얘들아 김치찌개가 무엇인지 이 집에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저 집에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두부김치도 먹어보고 대님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봐야지 이 집의 김치찌개는 이게 특징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걸 안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적용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강의 장풍의 커리큘럼에서도 보이겠지만 좀 더 빠르게 정리하는 지속력도 있고요. 지혜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관리 멘탈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의고사인 지혜력도 있고요. 우선은 요번 시간에 우리는 지존력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강좌가 바로 지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자 강의가 있습니다.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오케이 그래서 이 지존력과 지구력을 같이 병행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기만이 아닙니다. 용어를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존력에서 장풍이가 매강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장풍이가 지존력에서 매강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순응화 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만점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과학 만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장풍이도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장풍이의 강좌 특징 및 구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요 장풍이가 이런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뭐 뭐 기본이 강한 강의일 수도 있고 활용이 강한 자료 분석이 강한 그런 강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장풍이는 장풍이의 이 지존력 강의 올해의 슬로건을 이렇게 잡아 봤어요.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강의 장풍이의 컨셉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난 지루한 게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 한강의가 50분 정도 돼요. 50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1.7배속에서 1.8배속으로 들을 거 아니야. 가뜩이나 말이 빠른 데 얘들아 계속 빨리빨리 더 고배속으로 들으니까 막 말이 르르르르르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곱하기 1 1배속으로 듣다가 어우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 너무나 느려. 그러면 다시 1조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렇지? 자 50분 동안 얘들아 이게 지루하면 하품만 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장풍이는 지루한 강의가 좀 싫어요. 어떻게 재밌게 할 거냐면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해서 근데 단 여러분들은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얘들아 에피소드를 그냥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에 관련된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에피소드지 그냥 실없는 소리를 띵띵한 노 이해되니? 그래서 좀 더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강의입니다. 뭐 계속 막 무슨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코미디 빅리글처럼 막 아하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쾌한 조금 더 텐션이 좀 높은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잠을 깨울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지구과학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풍이가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용어와 개념 뭐냐면 암기법 사용하는 거예요. 암기법 암기법 자 암기법이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조금은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암기법을 한번 듣는 이상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풍만이가 수강생 강좌표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장풍이 선생님의 이 암기법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우겠다. 너무 좀 이렇게 약간 극적인 너무 무서운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장풍이가 한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는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암기를 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장풍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아 중1부터 고3까지 그리고 N수생까지 강의를 하다보니 어디가 부분이 어디가 좀 기초이고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시각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필기를 하지 않고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고요. 그리고 따로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자료실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고 싶은 풍마이들은 직접 출력해서 필기를 하거나 또는 패드 PDF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드에다가 이쁘게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쉽다. 다음 잘 풀린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장풍이가 조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장풍이가 작년까지의 지존역 강의는요.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후반. 근데 이번에는 70강으로 가감히 강좌수를 확 늘렸습니다. 왜냐? 이거 때문이었어요. 잘 풀린다. 지존역만 보더라도 자료 분석 능력에 뛰어나져서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장풍이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장풍이의 교재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잘 풀린다. 학습의 개념을 바로 기출 자료에 적용을 해서 분석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장풍이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교재를 다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장풍이의 강의 구성을 보시면 우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얘들아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고지작이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러한 기초 지식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이건 당연히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안치만 우리가 완벽한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정리해놨고 또한 하나의 단원의 내용이 있으면 그 단원에 맞는 이렇게 기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개념 적용과 자료 적용과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 유형을 통해서 완벽한 개념 이해와 응용 사고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바로 기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문제풀의 능력을 좀 더 고취시켜보자 라는 것 그리고 육정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중 아주 중요한 탐구활동만 모아서 교과서 탐구 분석이라고 하는 코너가 또 따로 있고요. 됩니까? 자 그리고 또한 자료 집중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의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지역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자 하여 자료 집중 분석 코너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장풍이의 지구과 원과 정말 더 진화된 페이지도 더 두꺼워지고 강의 숙도 더 많아지면서 완벽한 지구과학원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조금 더 많이 늘렸습니다. 실전 대비 문제와 개념하기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완벽한 복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문제에 또 많이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지존역 강의는요 2025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을 치르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들면 좋을 것 같고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노베이스도 들어도 됩니까? 장풍이는 노베이스 전부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전부 다 노베이스라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없이 부담없이 시작하고 싶거나 정말 지구과학원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이의 자료분석 기출 적용까지 제대로 학습을 하고 싶은 수험생들 우리가 얘들아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선생님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말 한마디에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은 한강이 한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학습하고 싶어서 장풍이나 같이 공부하는데 어찌어 어떻게 내가 대강 수업을 하겠냐 선생님도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매시간 힘을 내서 목소리 크게 강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능을 대비하는 즉 수능을 시작할 때 이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꾸준히 초지일관의 자세로 열심히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풍이나 12월 1일날 지존역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2월 중에 모두 다 완강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주 4회 업로드를 약속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존역을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새로운 수능을 통해서 수능을 향해서 지금부터 첫 발자국을 내딛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존역이 시작이 되고 바로 지구력이 따라서 오픈합니다. 지존역은 무엇이냐면 기본 개념을 위한 강의이고요. 지구력은요.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존역과 지구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지구력 듣고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지구력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의 소단원이 끝나면 소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또한 지구력은 난이도별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대단원이 끝나면 난이도별로 따로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준다면 수능 지구과학원의 완벽한 개념 이해와 그리고 사고력 응용력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장풍이가 너무나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항상 매 시간이 긴장이 돼요. 하지만 유독 더 많이 변화했고 많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더 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의 그림은 갈대예요. 갈대. 내가 갈대를 왜 엔딩 컷에 갈대를 넣었냐면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수능의 제도가 변하고 과목이 변하고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뭐가 더해지고 뭐가 바뀌고 이런 다양한 변화 즉 갈 때는 바람이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막 태양볕에 있다가 해도 얘는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뽑히진 않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지존력이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킬러 문항 변별력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잘 박아두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장풍이도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그 인생을 장풍이랑 같이 걷고 있으니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서포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력 1강에서 장풍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구과 원이라는 과목이 내 발목을 잡는 그러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후회 없이 수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다.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계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풍마니 포에버 도둑이로 1 한글자막 by 한효정